10초, 9초, 8초, 7초, 6초, 5초, 4초 미쳤어. 안 돼, 안 돼. 제가 캐럿랜드 티켓팅. 쫄해서 커피를 사시는 사람 같나요? 봤습니다. 조금 이른 시간이지만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떨려서 벌써부터 PC방에 가는 도중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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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분을 외치면 소원이 이뤄진다는 캐럿들에게는 전설이 있어요. 두 시간도 안 남았습니다. 정말 토 나올 것 같았다. 제발. 음, 잘 잃어져. 무선코를 가져서 한 번 증권을 먹고 갈 수 있게. 왜, 어째서 판매 예정이래요? 어째서요? 저는 멤버십 가입을 산지 몇 달이나 지났고 선 예매 신청도 했고 뭐 하자는 건데? 인트파크 서버 맞는 사람 누구야? 제발 저랑 얘기 한 번 좀 해주세요. 나는 예매하기 버튼을 눌렀다고. 이게 말이 되냐고. 왜 팬클럽 선 예매가 안 눌렀지? 이거 왜 어떡해? 뭔데? 왜 그러는 거야?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 팬클럽 선 예매 버튼. 하지만 누르면 비동상적인 접근이라고 뜬다. 왜? 어째서? 왜? 왜? 어떻게 생각하는지? 어떻게 생각하는지? 어떻게 생각하는지? 인푸드시. 이걸 보게 되신다면 울고 싶지 않아 대신에 너무 울고 싶어는 응원으로 내주실 수 있나요? 제발요? 저 지금 33번째로 있습니다. 미치겠다 정말. 왜 안 되는 걸까? 뭔데 왜? 제발 오 마이글데스 할머니 근데 트위터에 후회석이 다 나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으나 It's all sold out but they didn't show you that it's all sold out It's giving me falsehood 왜요라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있는 것처럼 그래 지금 거의 두 시간째로 일하고 있다고 아니 자석을 걸는 거라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근데 자리가 붙는 거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자리 놓고 날짜를 바꿔도 자리가 없고 뭐지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지 망했죠 아무것도 안 돼죠 우린은 왜 그런지 설명해주실 분 찾아요 미국에서 콘서트 할 때는 이렇게 피 튀기는 싸움이 아니었다고 시카고 콘도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다 한국에서 적절하기엔 정말 힘든 거구나 미쳤네 정말 이건 아마도 세상에서 제일 습한 블루가 되지 않을까 선 예매를 신청은 했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2시간짜리 얻은 게 없는 정말 캐럿 하기 쉽지 않구나 티켓팅 망한 캐럿은 뭘 하냐고요 아껴줬던 생카에서 받은 컵에 차를 마시고요 슬픔을 달래기 위해 뉴텔라를 먹습니다 말이 되는 거야? 세븐틴 보려고 한국 왔는데 미국에서 티켓팅 하는 게 더 쉬워 다시 미국 가야 되나 봐 세븐틴은 한국 사람인데 어째서 한국보다 미국에서 보기가 더 쉬운 거죠? 이로써 티켓팅 절망표는 끝났습니다 취소표를 잡아보려고요 새벽 2시쯤에 풀린대요 양도하고 풀미충들은 정말 키리바닥 껌바봐라 매크로로 산 표들 정말 다 취소되라 링크자리라도 좋네 딱 한자리라도 티켓팅 파이팅 차박과 티켓팅